네, 이번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은 공간이죠. 창조경제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미래창조고학부 창조경제기반 담당관실의 최영실 사무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창조경제박람회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과 함께 이제 창존대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흘간의 일정이 무사히 아주 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 박람회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첫날부터 8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관람객분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이제 아이디어 제품에 신기해하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창업이나 투자 상담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진지함을 또 보이는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네, 관람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만나보는 그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도 전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들이 전시가 됐나요? 네,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중에 이제 23건의 아이디어의 실문모형이 그동안의 이제 멘토링 과정과 함께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머글라우라는 제품인데요. 단체 급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입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매일 아침 영양사들이 그날의 메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실제로 먹을지 안 먹을지를 물어보는 앱인데요. 그날의 식사량을 예측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투척식 방범 겸용 경광봉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뒤에 오는 차량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경광봉에 오뚜기 원리를 접목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열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주변에 접근하는 동물이나 사람을 감지해 경고도 해주는 그리고 휴대용이라서 매우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제품입니다. 모두 실생활에 아주 유용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안하신 분들을 창조경제 박람회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숟가락 한 번도 안 된 음식 먹을 거 버리면 죄받잖아요. 너무나 아까운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워서 이걸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아이디어만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거 비즈니스로 발탁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구체화시켜서 같이 있는 이런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의구심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창조경제 타운이라는 이 시스템에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등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그 이후에 이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가 정말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1차 추돌 사고보다는 1차 교통사고 발생 후에 후방에서 오는 2차 추돌 사고가 제일 사망률이 한 5대에서 6배가 더 높습니다. 이 제품은 도로교통법, 현행에 있는 도로교통법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100%의 제품이라고 저희는 자신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창조경제 타운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의 장이라는 생각이 정말 확실히 드네요. 또 창조경제 타운의 멘토 분들도 이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땠나요? 네, 창조경제박람회가 열리는 나흘 동안 사전에 신청을 받은 멘토분들과 멘티분들이 직접 만나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멘토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토대로 활발한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멘토링의 연장선상에서 오프라인에서도 멘토와 멘티가 직접 만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의 인터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대화를 하니까 또 문제되는 것을 그쪽에서 알려주고 또 나도 좀 궁금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아보고 다른 제품이 또 이런 비슷한 게 있는 건지 바로 즉시 또 알아볼 수 있고 자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사업화시키려고 했을 때 앞으로 프로세싱을 전혀 모르신 분들도 일부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자기가 본인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해서 샘플을 만들어 양산 시스템을 갖출 때 들어가는 비용 산출하는 얼마가 소요될 거며 그 자금을 정부 기관에서 기본화 신부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 프로세싱으로 시작을 했다면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성과들이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제가 멘틀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에게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만남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11월에도 창조경제타운 멘토링 워크샵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티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다양한 분의 멘토분들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기회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나흘간 진행한 오프라인 멘토링 행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남도 아이디어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멘토 멘티 간의 오프라인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많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연대타운 멘토링 서비스가 보다 이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 박람회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